조용한 생활 2023년 4월 5 극장전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화는 존 윅 4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 영화의 리뷰 제목이 너무 웃겼어요. 키아노 리브스가 계속 죽인다. 직관적이네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줄거리가? 아니요. 그래도 폰은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더 얘기하고 해서 최소한의 스토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존 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존 윅이 3명을 더 죽였습니다. 스크린 렌트라는 잡지에서 그걸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표한 경우는 1분 20초당 한 명을 존 윅이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존 윅이 죽이는 것만 센 거죠. 상대방이 죽이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발생한 사회상 빼고 직접적으로 존 윅이 총이든 칼이든 완력이든 써서 죽인 사람 1분 20초당 한 명이고 제일 그게 빠른 거는 2편. 제일 좋아하시는 2편이 57초당 한 명이 죽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종류의 영화라는 거죠. 그렇죠. 총 합쳐서는 이번 사표는 전체 169분 동안 140명을 존 윅이 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준수한데요. 그렇죠. 제가 보고 와서 한 천명 죽어 가고 얘기했는데 이게 140명밖에 안 됐는데 되게 저는 훨씬 많게 느껴졌었거든요.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손으로 죽여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력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 존 윅은 4편까지 나왔는데 4편을 최고로 꼽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물론 분노해 줄 수가 더 편수는 많지만 뒤로 갈수록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10년에 걸쳐서 4편이 나온 건데 사실상 극중 시간의 흐름은 한 덩어리인 거죠. 1, 2, 3편은 정말 몇 초 후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것도 있었고 다음 날 이런 것도 있었고 하룻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번만 약간 3편 마지막에 존 윅이 뉴욕의 컨티넨탈 호텔에서 떨어져서 엄청 다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바워리킹 그러니까 로렌스 피시버니 연기하는 노숙자들의 왕이 그를 걷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존 윅의 상대가 된 과거의 고용주일 수도 있고 그런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G7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암막 뒤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무력과 금력의 총체인 12명이 있다라고 치고 보여주진 않죠. 그 테이블을 우리한테. 그런데 그들한테 다시 도전하러 아라비아의 로렌스처럼 로렌스 피시버니 성냥풀을 훅 불어 끄면서 다시 사방으로 쫙 나가는 것부터 4편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회복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3편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아기비글 데이지가 죽고 자동차를 뺏어감으로써 시작된 이 복수극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4편이 약간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분노의 질주였는데 분노의 질주는 10편이 넘게 오면서 사실은 여러 번 거의 리프트 된 셈이거든요. 그렇죠. 올렌스 트리트 레이싱이었는데 7편, 8편 주면 우주로 가잖아요. 안드로메다로 정말? 말 그대로 가는? 그게 약간 기획회의 단계에 농담으로 우주로 보낼까? 그걸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뒤에 되면 사실 종류가 다른 영화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제목을 뭐 바꿔붙여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오리지널로 간다.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 또 나오는데 다시 메인 테마는 가족이죠. 분노의 질주는. 그것만 유지되면 계속 할 수 있는 시리즈였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조닉은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사실상 2000년대 이후에 마블 영화로 대표되는 코믹스 원작들이 나오면서는 시리즈라는 게 없어지긴 했어요. 최후의 시리즈가 제가 생각할 때는 헬포터? 그런데 헬포터는 단단한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보통 시리즈가 한 편 성공하면 다음 생명 연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 안 되면 접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매 편에 총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음 편 생각하지 않고 다 가라앉는다는 건데 어쨌든 시리즈물에 어떤 정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1편은 사실상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컨셉으로 가는. 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조닉의 배력 중에 하나고. 아니 저는 이런 액션 영화 중에 가장 동기가 이해가 되는 영화였어요. 그렇지! 제일 공감하시는 살해 동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3편을 남보다 10배 좋아하는 이유가 개와 말의 액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1편은 사실은 그 컨셉들만 해서 세팅이 돼 있는 영화. 되게 확실한 컨셉 무비다라는 느낌이 주는 영화였는데 근데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거의 스트레이트 비디오 영화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빵 터진 거죠. 완전 다크어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기획물도 아니었고 이게 매트릭스 이후에 키아노 리듬스의 가장 대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키아노의 노후연금은 매트릭스가 될 줄 알았는데 레저렉션이 저렇게 죽을 쓰고 존익이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4편에서 일단 그 데이지로 시작된 여정이 일단락 되기는 하죠. 그 점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막 하염없이 어떻게 하기보다 일단 일단락은 지었잖아요. 유니버스로 팽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스폴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락 됐다는. 이거 중요한 정본데. 죽었다고는 말 안 했잖아. 1편은 그냥 컨셉이었고 사실 세계의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 게 2편. 아 그렇지. 1편이 잘 되니까 이거 어떻게든 프랜차이즈화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편이었고. 월드빌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하이탭을 또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패밀리 같은 개념도 나오고 암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허무맹랑한 현상금을 걸면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흑판에다 쓰고 유선전화로 막 해가지고 받고 그 여성분들은 무슨 옛날 필름 노아로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문신하고 펜슬 스커트 같은 거 딱 입고 있으면서 굳이 왜 저런? 이렇게 싶은 고세계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라디오 방식으로 그 도시의 킬러들한테 방송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채널 이름이 W-U-X-I-A더라고요. 영어로 무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게 사실 다 농담, 만화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죠. 그 컨셉을 그냥 탐미적으로 밀어붙이는 그게 전체 관통하는 코드인 것 같고 어쨌든 2편에 이제 하이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그럼 2편이 중요하네요. 진짜. 사실은 시리즈를 만든 건 2편이죠. 그리고 이제 3편이 전형적으로 아, 잘 된 거를 계속 연장하면 어떻게 조금 뭉개지기 시작하는구나 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보고 저는 좋았는데 3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편이 이제 전형적으로 규모,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늘려놓은 셈이었던 거고 4편이 완전히 또 저는 약간 오케이하고 잠깐 멈추고 새로 시작한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3편의 메인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 하이테이블 위에 있는 장로라고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장로의 인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장로를 찾아가는 얘기가 사실은 3분의 2예요. 근데 그게 조금 과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서 그걸 지난번에는 내가 과했어. 너는 사라져라. 딱 없애고 다시 하이테이블 지난번에 3분의 2 했던 거를 딱 1초 컷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장로를 죽여버리고 사실은 장로가 그러기까지 대단한 거 아니었어. 상징적인 무언가야. 이미 장로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 장르를 죽이면서 이제 조닉이 하이테이블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인물로 설정이 돼서 얘를 제거하는 메인 빌런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뱅상 드 그라몽 후작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너무너무 재수없는 프랑스인의 전형을 다 모아놨죠. 그것도 진짜 너무 조닉스러운 이 컨셉의 탄미적 리액션으로 가는 거에 빌런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면 정반내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하이테이블의 미친계로 나오잖아요. 귀족적이고 근데 딱 등장하자마자 중반까지는 저는 이 그라몽 후작의 약간 패션 쏘고 보는 것 같은 느낌 안에다 웨이스트 코트 더블 버튼으로 된 거 딱 있고 킹스맨 같진 않지만 조닉도 상당히 수트가 중요하잖아요. 수트 아니면은 아머수트 둘 중에 하는 거죠. 이번에 약간 방탄 자켓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새로운 무기들을 좀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된 거지. 너무 총을 안 만든다. 조닉이. 방탄이야 사실은. 이 편까지만 해도 이 방탄이라는 게 되게 특별하고 남산세계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언가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액션의 기본값이 다 이 자켓을 올리고 모두가 똑같이 방탄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각을 달리는 거는 왜 전에 이퀄리 블리엄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건카타라고 등장하거든요. 건카타? 가라데랑 총수를 합친 그러니까 총을 쏘면서 무술을 하는 나름 꽤 유명한 아이콘의 무술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건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푸죠. 조닉이 건쿵푸. 그렇죠. 그 건카타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건푸라고 하는 컨셉이. 그래서 3편까지만 해도 근건에서 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조닉만의 어떤 특별한 시그니처나 아니면 그 정도 레벨이 된 사람들의 어떤 격투술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사이좋게 총이나 칼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는 건카타 액션들을 막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에서 이어왔던 컨셉들을 가져오는 건 가져오고 확장하고 확장하고 조닉 시리즈는 제 인상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이를 악불고 이게 말이 되거든? 라고 한 줄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는 영화들도 있는데 한 줄은 꼭 얘기해줘요. 왜 저렇게 총이 안 맞아? 하면 다 방탄이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건 한 줄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납득했지? 그 다음 달려가자? 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영화라서 그게 전형적인 게 생각해보니까 이번 영화도 얘가 있네요. 그 동선만 대충 설명해드릴게요. 가는 데마다 액션셋피스가 일어난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아까 장로를 제거하고 이 후작이 친구이고 3편에서 조닉을 도와줬던 뉴욕 컨티넨털의 지배인과 컨시어지를 소환해서 벌을 주죠. 그리고 나서 윈스턴 그 친구의 매니저 일을 박탈하고 뉴욕 컨티넨털을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작이 하는 일이 조닉을 잡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이미 은퇴한 은퇴하기 위해서 자기 눈까지 받친 암살자인 견자단 케인이라고 나오는 저는 케인이 맨 처음에 지팡이란 뜻이라서 눈을 잃고 나서 얻은 별명인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고수들은 서로 다 친구잖아요. 옛날에 다 친구였어. 정의롭고 고수인 사람들은. 근데 조닉을 죽이지 않으면 케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아무것도 모르는 딸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저간의 더치 노인거를 조닉은 오사카 콘티넨탈에 도착해서 자기 상황을 알게 되고 거기에 매니저는 사나다 히로유키 그리고 그의 딸로 설정된 리나 사와야마 아키라라는 딸이 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케인이 전면 무대에 등장을 한과 동시에 이번 편에 뉴페이스가 하나 더 있죠. 미스터 노바디라고 해서 현상금 사냥꾼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닉의 사생팬 같은 막 조닉의 모습을 그리고 스케치북에 마치 조닉에 대한 오마주처럼 자기도 개를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주요 인물 세팅이 오사카에서 된 다음에요 뉴욕으로 잠깐 다시 와서 4편의 가장 큰 메인 내러티브인 결투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네가 1편부터 계속된 이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은 후작하고 1대1 결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엑스커뮤니카도 상태잖아요 조닉은 지난 편에서 파문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인데 저는 몰랐는데 복구할 방법이 있었어요 다 말이 되게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하지는 않고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순순히 내주질 않고 내가 너한테 이걸 주려면 이걸 해줘 그걸 또 해주러 가서 또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얽혀있는 플롯이 169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가게 되고 베를린에서 그 집안에서 조건으로 내건 살인을 하기 위해서 베를린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고 아까 송 기자님이 시그니처 조닉에 해온 것도 보여주고 새로운 것도 보여준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조닉 하면 처음에 우리가 다 입소문을 처음 나게 만들었던 나이트클럽 액션이 있잖아요 베를린에서 이것도 약간 저런 곳이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싶은 막 폭포가 안에 있는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그 대결을 벌여서 드디어 마르키와의 1대1 결투를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파리로 영화 전체가 옮겨가서 사크라케르 대성단에 아침 6시에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카톡으로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목마르뜨르 언덕까지 좀 태워다 주지 에펠탑 앞에서 내려주는 바람에 에펠탑부터 달려드는 자객들을 다 물리쳐가면서 5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와 인간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사크라케르 대성당에 올라가는 222계단 앞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중년의 킬러에게 적은 무슨 핵무기가 아니라 계단이라는 사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시리즈 내 시그니처 액션을 확장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액션 영화 전체에 대한 농담 액션 장르에 대한 농담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존익이 잘하는 게 사이트 스페서픽 장소 특정적인 액션이잖아요 공간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걸 저는 특히 파리 시퀀스에서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뒤로 갈수록 만약에 베를린 게 더 멋있었어 그러면 이게 좀 뒷맛이 개운치가 않잖아요 영화를 보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장에서 계단의 액션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아니 이제 또 뭘 보여줘 이제 결투는 너무 심심한 건데 뭐 둘이서 뭐 30걸음 가서 뒤돌아서 권총을 누가 먼저 쏘나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봐왔던 거고 존익의 화려한 액션을 이렇게 배부르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면 너무 싱겁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그 플롯에 그 결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플롯에 있어서 쉑스피어적인 빌런의 성격적 결함을 활용해서 그걸 짜고 각각의 인물을 차후에 유니버스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씩 매듭지어주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1편부터 지구력과 집중력이 대단한 연출자고 배우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과